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그 말씀을 함께 눈으로 읽고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이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환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청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샘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배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체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체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더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체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체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체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치를 거짓 증거를 찾음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체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대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체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체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아였으니 어찌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나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팀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알아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미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있고 또 상황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또 겟세만의 기도에서의 기도 그 후에 체포되셔서 신문당하시는 그 내용까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6월절에 일어날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그때 그리고 14절에 가룻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겠다고 그렇게 넘겨주겠다고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중간에 마태는 한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 향유 한 병은 매우 값비싼 것으로 성인 남자의 1년치 품삭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을 고생하며 모은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에 붕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인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했던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 하시며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참 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준 그녀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에 위로가 되어준 그 여인이 이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교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식사를 준비하였고 마지막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팔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또 그 밤에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본문의 26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6월절 밤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에 대한 제정을 하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떡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찢어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몸을 비유하시는 그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또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중에 전제의 자신의 죽음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제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행하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재단에 붓는 것으로 이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단 앞에 부어지는 재물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언약의 피라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 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짐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친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성찬 짐내도 많이 하고 또 계속 성찬에 참여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사랑의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아진 것 한 가지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고 싶으셨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먹으라, 마시라 하시는 것이 사람의 이해의 수준을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진 찬송가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는 이 찬송가가 그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다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언덕 위에 깊고 넓은 샘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비의 수문을 통해 큰 은혜의 물결이 흘러나왔도다 은혜와 사랑이 거대한 강물처럼 위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졌고 하늘의 평화와 완전한 공의가 죄에 빠진 세상의 사랑으로 입 맞추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라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 우리가 정말 실제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참 많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더욱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알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깊은 밤에 개세만해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만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신 것을 단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인간의 두려움 정도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42절에 말씀해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몸으로 받아내셔야만 하는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장노들이 보낸 그 큰 무리와 함께 그 개세만해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는 산에 들인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에 들이는 유대인들의 그 자치 정부로 그곳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없는 그 영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총독의 죄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그 혐의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런 반란의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내 침묵을 지키시던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원하던 그 비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는 긍정도 부정의 뜻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인자의 영원한 통치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는 이 의미는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는 말로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그 인자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신성모독죄로 그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사형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대제사장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또 그곳에 모인 그 사람들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가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 때에도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상황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다른 목적으로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 모든 고집과 불순종의 뚝이 다 무너져서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옛 자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으라 마시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어질 수도 없고 또 다 헤어려지도 않는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에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무 값 없이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로 우리에 마주하는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옛 자와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9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고집과 불순종의 뚝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강같은 은혜의 역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하나님 완전한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